농림수산식품부의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사업 공모에서 문경시 산동농협과 경주시 현공면 경주 YMCA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 사업은 농번기에 농민들이 주말에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 산봉농협 등은 6월부터 11월 사이에 4개부를 선택해서 농업인 자녀들에게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종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말 돌봄방 사업에 선정된 곳에는 3,400만 원의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